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우리강산 야생아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야생아 꽃님들 정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 키워서 꽃 영상 담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할인한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빨간 안시리움 14,000원 했던 아이 9,000원에 할인 들어갑니다. 이 빨간색이 정말 예쁩니다. 빨간 안시리움 할인해서 9,000원에 들어갑니다. 많이 없습니다. 딱 5대 있습니다. 빨간 안시리움 그리고 보라색 안시리움도 할인합니다. 보라색 안시리움. 보라색 안시리움 할인해서 13,000원 했던 아이 9,000원에 할인합니다. 오늘 할인방에서 9,000원에 할인하고 있습니다. 보라색 안시리움입니다. 햇빛을 적절히 보여주셔야만 보라색이든지 빨간색이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보라색 안시리움입니다. 9,000원입니다. 덴트롱입니다. 덴트롱 3,500원입니다. 덴트롱, 덴트롱, 덴트롱 우리 아이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3,500원입니다. 그리고 보스턴 고사리, 보스턴 고사리입니다. 보스턴 고사리 3,000원입니다. 10cm 컵에 들어있고 공기정화식물로 아주 좋은 인기 좋은 아이입니다. 보스턴 고사리 3,000원입니다. 그리고 향이 있는 서향동백 은은한 향기 있는 서향동백 서향동백 17,000원입니다. 서향동백, 서향동백 올 겨울에 꽃이 필 아이들이랍니다. 서향동백 17,000원입니다. 동백은 빨리빨리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영상보다 작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설악안개입니다. 설악안개, 야생 안됩니다. 설악안개 5,000원입니다. 현재 설악안개 꽃, 이렇게 피어있습니다. 설악안개입니다. 설악안개,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필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는 많이 피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런 아이들은 또 안 피어있습니다. 집에 가서 필 아이들이랍니다. 설악안개 5,000원입니다. 샤프란입니다. 화이트 샤프란, 오늘 할인 들어갑니다. 지피식물로도 심을 수 있는 아이들,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샤프란 3,500원입니다. 샤프란, 샤프란 3,500원입니다. 계속 꽃을 피워주는 노지올동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칼란디움은 히로부티, 18,000원 했던 아이 2개 있습니다. 15,000원입니다. 히로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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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칼란디움 1번 칼란디움 9,000원입니다. 1번 칼란디움 1번 칼란디움 9,000원입니다. 알로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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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입니다. 알로카시아 알로카시아 10cm 컵에 들어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아몬드 페페 아멘드 페페 2,500원입니다. 아몬드 페페 귀여워요 아멘드 페페 2,500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명석곡 어제 주문 안 하신 분들 혹시 보시면 어제 주문 못 하신 분들 먼저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 대명석곡 소 대명석곡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소 대명석곡 7,000원입니다. 소 대명석곡 소 대명석곡 7,000원입니다. 한 분이 한 개밖에 안됩니다. 어제 하신 분은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 대명석곡 7,000원입니다. 그리고 별세덤 야생입니다. 2,500원입니다. 별세덤 별세덤 2,500원입니다. 율마입니다. 율마 오늘 할인합니다. 예목대로 잡으실 율마 7,000원입니다. 율마 율마 7,000원입니다. 넉보수입니다. 넉보수 넉보수 만원했던 아이 오늘 7,000원에 할인합니다. 넉보수 7,000원입니다. 크로톤입니다. 크로톤 크로톤 12,000원입니다. 애목대로 잡아서 키우실 분들 크로톤 크로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버들마텐초 야생 버들마텐초 3,000원입니다. 버들마텐초 3,000원입니다. 버들마텐초 3,000원입니다. 그리고 알로에 5,000원입니다. 알로에 하나 있습니다. 알로에 5,000원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북이와 장수를 부르는 허리병 야자 입니다. 북이와 장수를 부르는 허리병 야자 허리병 야자 오늘 할인 22,000원 했던 아이 15,000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공기정화식물로도 굉장히 잘되는 아이 허리병 야자입니다. 허리병 야자 참 차분하면서 시원한 느낌을 주는 허리병 야자 다시 한번 가격 보여드리겠습니다. 22,000원 했던 아이 15,000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목수국 풍성하니 키우실 분들 2만원입니다. 할인했습니다. 2만원이다. 몇 개 없습니다. 목수국은 2만원입니다. 먼저 보신 분이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니 성류입니다. 미니 성류, 월동되는 아이들 미니 성류, 얘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1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애목대로 잡아서 키우면 예쁜 정말 저희도 애목대로 지금 현재 잡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배룡나무입니다. 배룡나무 1만 5천원입니다. 애목대로 잡아서 키우실 분들 배룡나무 1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언정문이동백입니다. 언정문이동백 홀꽃 아주 붉은색입니다. 3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새순이 나올 때도 우리 아이들 붉게 새순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 꽃을 배울 수 있는 아이 7년생입니다. 7년생 언정문이동백 홀꽃 3만 6천원입니다. 3만 6천원입니다. 7년생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7년생입니다. 3개 있습니다. 올 겨수입니다. 올 겨수. 요리할 때 많이 넣기도 하는 올 겨수 나무입니다. 올 겨수. 올 겨수 1만 3천원입니다. 올 겨수.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올 겨수 1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휴케라입니다. 휴케라. 휴케라 4개에 1만 5천원입니다. 휴케라. 지금 우리 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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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한 줄로 4개에. 4개에 1만 5천원입니다. 휴케라. 그리고 특상 형광색. 특상 형광색 1만 4천원입니다. 겨울 정원에서도 우리 아이들 휴케라들은 자기 색을 가지고 있으며 죽지 않습니다. 휴케라. 1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자주색 휴케라도 1만 4천원입니다. 겨울 정원까지 생각하신다면 휴케라 적극 권장합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꽃보다는 입을 보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만 4천원입니다. 익소라입니다. 익소라. 6천 5백원 했던 아이 5천원에 할인합니다. 익소라. 지금 현재 꽃을 이렇게 피워주는 아이들이랍니다. 익소라. 월동 안됩니다. 그리고 엔조이 스킨입니다. 엔조이 스킨. 5천원입니다. 엔조이 스킨. 5천원입니다. 그리고 꽃순비입니다. 꽃순비. 꽃순비. 이렇게 계속 보라색 꽃을 여름에 보여주는 아이들. 꽃순비. 6천 5백원에서 5천원입니다. 그런데 꽃순비. 지금 이렇게 또 앞으로도 꽃이 피려고 꽃이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꽃순비 너무 추운 지역에서는 월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순비 5천원입니다. 그리고 넥스 베고니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넥스 베고니아. 은빛 넥스 베고니아. 약간 초록뿐을 가진 넥스 베고니아. 대. 그게 있습니다. 1만 6천원입니다. 넥스 베고니아입니다. 1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아이 넥스 베고니아 소입니다. 1만 2천원입니다. 넥스 베고니아 소 1만 2천원입니다. 넥스 베고니아 소 1만 2천원입니다. 소 오렌지 자스민 3천 5백원입니다. 향기 있는 소 오렌지 자스민 3천 5백원입니다. 향기 있는 오렌지 자스민 3천 5백원입니다. 그리고 체리 세이지입니다. 체리 세이지 올똥됩니다. 체리 세이지 2천 8백원입니다. 체리 세이지 올똥됩니다. 2천 8백원입니다. 그리고 꽃기린입니다. 꽃기린은 올똥되지 않습니다. 꽃기린 3천원입니다. 꽃기린 올똥되지 않습니다. 3천원입니다. 꽃기린 올똥 안됩니다. 포인세이타도 월동 안됩니다 크리스마스 꽃이라고도 합니다 4,500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꼭 물 주실 때 저면관술에 주셔야 되고요 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포인세이타입니다 포인세이타 4,500원입니다 그리고 아항무입니다 아항무집 12,000원입니다 아항무집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몬스테리아입니다 몬스테리아 몬스테리아 4,000원입니다 몬스테리아 몬스테리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4,000원입니다 초화하 2,500원입니다 초화하 초화하입니다 초화하 2,500원입니다 초화, 월동되는 아이들입니다. 초화와 꽃은 없습니다. 2,500원입니다. 그리고 에키네시아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3,000원입니다. 에키네시아 흰색, 붉은색, 노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에키네시아 모두 3,000원씩입니다. 꼭 색상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색, 이 아이들은 붉은색, 이 아이들은 흰색입니다. 가격은 동일합니다. 3,000원씩입니다. 물, 영양제 너무 많이 주시면 안됩니다. 강하게 키웠을 때 예쁘게 꽃대가 올라오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문빔입니다. 아니 문빔 3,000원입니다. 썬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빔 아닙니다. 썬빔입니다. 에생아 꽃님들, 우리 아이는 문빔입니다. 문빔 3,000원씩입니다. 문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빔 3,000원씩입니다. 하니호야입니다. 하니호야 4,000원입니다. 하니호야 꽃을, 하니호야, 하니호야입니다. 꽃을 빨리 피워주는 아이들, 하니호야. 또 이렇게 또 색들이 올라오는 아이들입니다. 하니호야. 개미자리입니다. 개미자리 2,800원입니다. 개미자리, 올동되는 아이들입니다. 개미자리 2,800원입니다. 그리고 막실라리아입니다. 막실라리아, 막실라리아 7,000원입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현재 쭈글쭈글하지만 막실라리아, 막실라리아 이렇게 이렇게 쭈글쭈글하지만 다 앞으로 피워질 아이들이랍니다. 물 충분히 몇 시간 정도 담가주시면 좋겠습니다. 7,000원입니다. 빈데스입니다. 야생입니다. 그런데 너무 추운 지역에서는 얼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 빈데스입니다. 빈데스 굉장히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 아마하이트입니다. 아마하이트, 너무나 예쁜 꽃. 아마하이트 3개 있습니다. 아유, 정말 깨끗해요. 아마하이트 3개 있습니다. 우리 이 아이, 만원입니다. 아마하이트입니다. 아마하이트, 만원입니다. 아마하이트, 만원입니다. 그리고 슈가연핑크입니다. 슈가연핑크, 슈가연핑크 하나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아, 진짜 이러니. 너무나 예쁜 꽃을 피워주는 빈데스입니다. 너무나 예쁜 꽃, 빈데스. 그런데 빈데스 가격 3,000원입니다. 빈데스 월동됩니다. 그러나 너무 추운 지역에서는 보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하이트입니다. 그리고 아마하이트입니다. 아마하이트,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아마하이트, 덴파레, 아마하이트. 만원입니다. 그리고 슈가연핑크, 슈가연핑크. 쌍대는 슈가연핑크, 쌍대는 12,000원. 그리고 에덴은 만원입니다. 슈가연핑크. 그리고 이즈핑크입니다. 이즈핑크, 쌍대는 12,000원. 에덴은 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우꼬리입니다. 여우꼬리, 여우꼬리, 여우꼬리. 2,000원씩입니다. 여우꼬리, 여우꼬리. 여우꼬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우꼬리, 2,000원씩입니다. 그리고 히비키입니다. 히비키, 이제 4개밖에 없습니다. 히비키, 16,000원입니다. 히비키,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꽃을 핀다는 거, 히비키. 히비키, 16,000원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8월 21일 토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항상 4,000원입니다. 꽃 주문은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서 입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전체종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우리강산 야생아 꽃 주문은 010-6284-8558번입니다. 문자로 받습니다. 여우꼬리, 2,000원, 슈가연핑크, 12,000원, 이지핑크, 12,000원, 아마하이트, 10,000원, 핀데스, 3,000원, 빨간안시리움, 9,000원, 버라안시리움, 9,000원, 덴트롱, 3,500원, 서양동백, 17,000원, 설악안개, 5,000원, 하이트샤프란, 3,500원, 이로보티, 칼란디움, 15,000원, 칼란디움, 9,000원, 알로카시아, 6,000원, 아몬드페페, 2,500원, 네드돌, 4,000원. 대명석곡, 7,000원, 별세덤, 2,500원, 율마, 7,000원, 넉보수, 7,000원, 크로톤, 12,000원, 버들마편초, 3,000원, 알로에, 3,000원, 몬스테리아, 4,000원, 악무, 12,000원, 포인세타, 4,500원, 꺼끼린, 3,000원, 체리세이저, 2,800원, 오렌지자스민, 소, 3,500원, 넥스베고니아, 대, 16,000원, 넥스베고니아, 소, 12,000원, 꽃순비, 5,000원, 엔조이스킨, 5,000원, 익소라, 5,000원, 휴케라, 자주색, 14,000원, 특특휴케라, 연강색, 14,000원, 휴케라, 4개, 15,000원, 올개수, 13,000원, 문희동백, 2호, 36,000원, 오리병, 야자, 15,000원, 애목대, 벼룩나우, 15,000원, 미니성류, 12,000원, 목수국, 20,000원, 막실라리아, 7,000원, 개미자리, 2,800원, 한이오야, 4,000원, 문빔, 3,000원, 에키네시아, 노랑, 붉은색, 하이트, 3,000원, 처하, 2,500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